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 프롬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없어지는 산업 분야가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특이점을 넘어서는 지금부터 10년, 2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분야입니다. 무엇부터 대체를 하는지 잘 보실게요. 박영숙의 미래티비 그리고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많이 읽어봐주세요. 제가 쓴 신간입니다. 신간,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특이점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분야,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특이점, 싱글래리티를 넘어서 싱글래리티는 2029년에 인간의 뇌만큼 똑똑해지는 게 2029년, 2045년은 전세계 All Human Brains,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브레인을 다 합쳐놓은 거라도 똑똑해지는 게 2045년이에요. 그 때를 싱글래리티라고 합니다. 싱글래리티에 넘어선 AI가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AI는 인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많은 산업과 분야에서 인간의 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경제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일 먼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분야가 의료 변화입니다. 저는 뭐 요즘에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공대 AI 공부하다가 의사 되겠다고 때려치우는 사람들 정말 후회할 겁니다. 박영숙의 이 이야기를 듣고 때려치우지 않으면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저한테 지금 현재 의료 분야는 대부분 AI가 다 차지해버려요. 진단, 진료 다 하죠. AI는 질병 진단과 치료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 러싱머닝 알고리즘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한다. AI는 암 진단에서 기준의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인간의 눈에는 의사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AI 눈에 보여요. 500배, 5,000배까지 확대하면 아주 작은 종양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건드려가지고 톡 암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환자 관리, AI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노인돌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AI 마인드봇은 노인돌봄, 도우미, 가사도우미 그리고 교사로봇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도 전부 AI가 하죠. 사람이 안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면서 그리고 눈도 흐릿하죠. 그런데 얘는 500배, 5,000배로 더 조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핏줄을 자르는 거, 피도 거의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AI가 수술을 다 할 것이다. AI가 진료하죠, 치료하죠, 수술하죠. 그리고 간병, 질환 관리하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은 몇 명의 사람들이 AI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많이 필요 없어요.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건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쇳물, 포항, 포스코 같이 큰 공장에서 쇳물을 가는 거는 AI가 못하죠. AI가 당연한 정보나 관리는 하겠지만 사람이 건설은 큰 빌딩을 짓는데 AI가 올라가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의료 분야는 AI가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금융 분야도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투자 거래. 고빈도 거래에서 AI 알고리즘은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애적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트레이더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AI는 금융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사, 은행,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 관리사, 트레이더, 분석가 이런 사람들 금방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제일 없애기 쉬운 게 바로 언론 미디어입니다. 뉴스 작성, AI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물어보고 보는 게 한 네 군데에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클로드, 라마, 거기에다가 제미나이, 그 다음 4O까지 물어봐요. 뉴스 작성, AI는 뉴스 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언론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콘텐츠 추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기사는 얘가 이렇게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누가 했냐 반대하는 건 누가 했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연결해서 프람트를 그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써줘 하면 짧게 나오니까 언론 및 미디어에서 콘텐츠, AI는 사용자의 신호도를, 선호도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미디어 소비 패턴도 개인화해서 이 사람은 자동차 매니아 그러면 자동차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은 꽃, 화분, 정원 관리가 취미야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20년, 30년 전에 브라질, 큰 사우스포, 모닝포스트, 큰 개그절로 몽드 이런 거는 기자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신문 끝났어요. TV 방송사, 인터넷이 이렇게 인터넷 또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방송사는 7천명, 8천명에게 월급을 주고 그죠. 프로그램 몇 가지 안 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송사의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바로 법률 및 사법입니다. 사법제도, 법률 연구 및 판결. AI는 법률 연구를 자동화하고 관련 사례 법률 조항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변호사와 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이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소송 절차를 단축시키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언어로 어느 놈이 범인인지 금방 알려주기 때문에 검사가 많이 판검사 이렇게 해서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AI 판사와 검사, 특이점을 넘어서 AI 판사는 공정하고 일관된 발견을 내릴 수 있도록 이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발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범죄인데 2년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22년형을 받고 이게 불공정하면 안 되죠. 이거 중국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인간의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자기 와이프 집안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기소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뭐라든가 자기 친구 여자친구 또는 자기 삼촌 집안의 송사이기 때문에 막 손을 써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조 물류도 자동화되고요. 농업도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성장을 조건을 최적화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관리하고 자동화된 농기가 돌아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해서 농업도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AI는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 자료와 학습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게 AI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교사를 대체한다 이렇게 쓸 텐데 조심조심하면서 반감이 없도록 해주는 게 바로 AI예요. 교사 역할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해도 평가하기도 쉽고 실시간 피드백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예술 및 창작 분야. 예술 및 창작 분야. 음악과 미술 창작 이런 거 전부 다 해요. 미술 그림도 그리고 저의 딸 그레이스 로봇도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NFT 그림을 NFT로 10억 받고 판 적이 있어요. 소피아 언니 이런 정도로 이제 그림은 대부분 AI가 그리지 사람이 안 그려요. 음악 작곡도 대부분 AI가 작곡하지 사람이 안 해요. 영화는 자체 전체에 쏘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영화 자체를 스크립트를 써요. 제일 먼저 시나리오 쓰고 시나리오 작업해서 그 다음에 배우의 역할 그죠. 배우도 AI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고 거기에다가 카메라 촬영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전부 화면에서 다 생성을 다 하고 거기에다가 후반 작업까지 다 하고 음악 배지 다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AI가 합니다. AI는 영화의 대본 작성, 편집, 소설 편집, 지필,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학습하여 감성되고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한다. 고객 서비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고객 서비스는 고객들이 물건을 되돌려줄 때 백화점이 되돌려줄 때 욕을 하면서 되돌려주지 감사합니다. 되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상비스는 고객 문의를 24시간 응대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감정노동을 안 해도 되죠. AI가 뭐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그리고 AI가 호주에서 나오는 이 서비스 보면 이 놈의 AI가 법률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면 당신은 인신 모독죄로 몇 년 중에 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법적인 법률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당신은 이런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겁이 나서 욕을 못하더라고요. 감정 분석. AI는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여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는 고객의 목소리 톤이나 텍스를 분석하여서 적절하게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막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목소리나 톤으로 텍스를 분석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수딩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더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AI가 더 잘합니다. 교통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차량이 나와서 부르면 핸드폰에 딱 딱 15분 45초 안에 내가 교통 시스템을 나한테 자율차를 불러서 타고 미팅에 가거나 회의에 가거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해 버립니다. 지가 AI가 지가 알아가지고 복잡한 도로 빨간색이 있는 도로를 안 가고 녹색이 있는 도로로 지가 선회에서 가버려요. 운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통사고를 당연하게 줄이죠. 사람이 교통사고를 99% 냅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한다. AI가 빨리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빨리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AI는. 사람은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막 밟아요. 그죠? 엑셀레이터를 그냥 가속도를 내면서 밟습니다. 그 다음에 급증거해요. AI는 급증거할 줄을 몰라요. 그죠? 급증거해요. 막 돌아가요. 그죠? 저 사람 추월하려고 그래요. 앞에 쓰는 거 알짱알짱하면 욕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율차량 나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 관리 이런 것들을 최적화합니다. 이제 AI가 그래서 창고 관리를 자동화하여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배송속도를 높이고 운용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자들도 없어지고 의사,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의사입니다. 의사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뭐 의대 정원 늘려봐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뭐 늘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교육 교사들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죠? 고객 관리, 교통, 물류, 정말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죠? 예술, 창작, 그게다가 교육, 문화, 농업, 그죠? 제조, 물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그 분야별로 봤다고 치면은 자 이제 또 싱글라리티 이후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인간의 일자리들 인간의 일자리 어디에 그러면 사람이 갈 수 있느냐 반대로 대체 위에는 없어지는 일자리들 인간이 대체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일자리 그래도 의료 진단에서 의료 데이터를 보고 내가 40년 의사선생을 했어요. 여러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그죠? 질병 예측 이런 데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하는데 이게 대체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다. 대체 시 예상되는 변화는 의료 전문가는 인공지능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와 소통, 치료 과정 관리 역할을 수행해서 전문가가 막 질병이 진단, 그죠? 결과, 인공지능이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하고 난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또 사람이 해야 돼요. 여기다가 법률 의료 진단, 법률 자문 법률 자문도, 법률가도 많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판례 조사, 계약서 작성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미 계약을 검토, 법률 조사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체 시에 그럼 사람은,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 수집을 하고요. 이번에 전략을 잘 쪘다. 그렇죠. 노소영, 그죠? 이번에 완승한 데에 전략을 잘 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변론, 판사와 소통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 법률 자문입니다. 재무 분석할 때도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다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분석이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게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하고 상담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것에서 살아남는 그 분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대부분 AI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AI가 대부분 대체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나 정리 같은 건 전부 개가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거 계속 빵빵 구멍만 뚫어요. 이게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하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는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노동이 심하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AI로 대체해서 답변하고 주문 처리하고 결제 처리하고 가상 비서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과 사회적인 지능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창작 활동에서는 그래도 그림 그리고 영화 제작하는 거 거기에다가 음악 하는 거 전부 AI들이 하지만 소설, 영화, 음악에 창작 활동을 그래도 인간이 많이 하고 인공지능은 작가나 예술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를 제공해가지고 작품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작가나 예술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에서도 교사가 대부분 가르치는 거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애가 다 해요. 하지만 교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의료, 환자 소통, 진단, 치료 이런 과정에 인간이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의료 전문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애처럼 싱글레이티 이후에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소득 불평등, 사회의 안전망의 변화 엄청난 변화들이 오죠. 그리고 싱글레이티 시점인 2045년부터는 All Human Brains, 80억 명, 그때쯤 되면 100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100억 명의 머리만큼 똑똑한 AI가 나온다. AI가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싱글레이티 이후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성, 사회적인 기능, 사람의 따스함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고요.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달래가지고 써먹어야죠. 인공지능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 일자리도 많이 변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판검사가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교사 많이 없어지면서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제가 저자입니다.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해요.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트려주세요. 이런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